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제가 보는거는 동해안쪽에서는 역시 강릉터왕정도 강릉터왕? 물론 강릉옆에 속초가 있습니다. 소강릉터왕 중간에 이제 대게나 기름만 먹으려고 흥게나 주문하고 이걸 이제 연결되데요. 몇돌림때문에 진단한데 그럼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제일 대중도 모르고 좀 가격이 싸게 맛있게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은 대전이 많아 그렇지. 굉장히 많이 많은데요. 대단히 이제 아주 맛있는 메를 한번 먹으려고 멸치에라든지 뭐 이런게 먹을때 고집을 키면은 그 다음에 예전 방식으로 모르지 않게 되면은 마산이 있는데 마산이 있는데 마산이란은 뭐 이게 땡자리어식힌 이런것들을 많이 하고 마산이란은 미데덜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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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산이란은 2,衛농ción 아, 2,衛농덜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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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이 되고 그 다음 주님을 보일수록은 좀 보이지만 여기가 한골순 한계의 영역 성인으로 동무를 하시는 그래서 이제 한산상